금정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2탄 상큼하고 신선한 치킨이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과 함께 저희가 이제 수첨에 집안 돌아왔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놀란 표정인가요 지금? 일단 감사를 저희가 좀 많이 놀랐는데 일단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이 4자릿수를 넘었어요 1393개의 참여신청이 감사합니다 제가 데이터 쉽게 하면서 저는 구글 폼에서 데이터 용량 모자라다고 알림 뜨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구독자도 진짜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금정문화 뉴스 시작할 때 500명대였거든요 지금 1300명을 감사합니다 13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게 제일 감사드립니다 1000명까지 욕심을 내보는 걸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화력이 아직 충분한데요 아직 조금 더 신선하고 상큼한 것들을 드릴 수가 있다 가을에는 또 풍미가 있는 것들도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5월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랜덤을 한 번 돌리자마자 이름이 뜰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첫 번째 전영호님 축하드립니다 전영호님 축하드립니다 다 튀긴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민영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손호병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당첨자 아 제가 누릅니다 문순이님 그리고 다섯 번째 김은하님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김숙이님 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이상구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구님 여덟 번째 세인진님 감사합니다 사실 다 축하도 드리지만 감사도 드리실 거예요 네 아홉 번째 임유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곽지영님 네 이제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네네 아 네 근데 확률이 꽤나 빡셉니다 그냥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아직 가능성은 반 넘게 남았다 아 advanced 자 열한 번째 가자 김미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열 두 번째 전랑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전 란형님 네 네 네 열 세 번째 조성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조성우님 자 열 네 번째 유혜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열 다섯 번째 장란순님 축하드립니다 네 장남순님 네 네 그리고 열 여섯 번째 안주성님 축하드립니다 네 열 일곱 번째 김석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방탄 지나고 이름부터 드시군요 네 열여레번째 이수연님 축하드립니다 열아홉번째 이영산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당첨자분 뒤도 한 번씩 하시고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20번째 당첨자는 서은빈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0분께 신선하고 상큼한 치킨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기프티콘으로 치킨 선물이 갈거구요 앞으로도 저희 금종문화재단과 금종문화재단 유튜브와 저희 금종문화재단 뉴스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많이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1300명 넘었다는게 실감이 잘 안나네요 좀 비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많은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도 또 다양한 금종구의 많은 문화예술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라이브하는 날 또 오겠어요 하하하하하하 네 아무튼 네 지금까지 언젠가 하겠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8월 구독자 이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8월 금종문화재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 상큼하고 신선한 치킨 20개 나눠드렸구요 네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또 다른 이벤트로 인사드리고 저희 금종문화니우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금종문화재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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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